회사 대표로부터 수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 한 회사에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다가 그의 10월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입사 후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으며 사망 전날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나 19일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습 기간 중 해고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자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합리적 판단이 불가한 상황에서 숨진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습니다.